아 조금 출력시랍지 엄마가 고파잖아 엄마가 고파잖아 엄마가 고파 생각해서 젖을 빼놓고 야아 친구들 우리 요리 쳐다보고 젖 아이고 맛있네 얼른 먹어봐 젖 먹어 젖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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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는 거예요. 사랑스럽고 하니까 그냥 냅뒀는데 빨리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. 뚱이는 지금 성견이 돼 있어요. 신생아 때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행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누군가가 정상적으로 뚱이가 젖을 떼고 사회를 가질 수 있도록 누가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사람한테 입양되기 전까지 배웠던 거에 대해서 멈춰있는 거죠. 젖을 못 빨게 하는 이 빠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과정인 뽀뽀를 못하게 해주면 그 이 빠른 거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. 엄마가 똑같이 목연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.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엄마 입술을 막 핥아요. 그럼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뱃속에 있는 걸 토해주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포만감이 생기면서 이제 점점 점점 젖을 떼가는 거예요. 이제 짚습니다. 일단 전혀 도착한 후에 계속 이렇게 불러서 좋은 것 같아요. 굳이 엔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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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입으로 표현을 해 주는 데서 이 뚱이가 이게 잘못된 행동이고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훈련입니다. 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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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앳 앙 뱉 되자라네 아 이러고 가ogle 그러면 아 수업은 조금 하지 그런지 괜찮아요. 나도 마음이 피어나고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다르고